JTBC 손석희 대표의 이른바 배임 미수의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경찰이 그것도 실명으로 경찰 내부 정보망에 경찰의 이번 수사가 부실하다 창피하다라는 글을 올려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 누구고 어떤 글을 올렸을까요? 바로 살펴보시죠. 현직 경찰이 경찰 정보 내부망에 올렸기 때문에 경찰 조직 내에서는 꽤 큰 파장으로 현재 인식되고 있는데요. 전권의 눈치를 본 판단이다. 현직 경찰은 이렇게 썼습니다. 경찰의 업무용 포털인 폴렛이라는 곳이 있나봐요. 충남 홍성경찰서 소속의 이모 경위. 경위면 그래도 경찰 내에서 상당히 개국이 있습니다. 경위. 실명으로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런 글은요. 제목. 검찰에 보기 좋게 퇴짜 맞은 경찰의 수사력. 손석희 사건에 민변 출신 변호사가 경찰 앞마당에 꽈리를 틀고 앉아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하는 현실에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려 외부의 자문 구할 상대가 민변 출신 변호사 한 명밖에 없었느냐. 그러면서 이런 사건도 하나 자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데 수사권 가져온다고 또 민변한테 물어보고 처리하지 말라는 보장이 있느냐. 하위직에겐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인 판단과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현직 경찰이 따끔한 글을 썼습니다. 박수윤 기자. 사실은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 특히 배인미수 혐의와 관련돼서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경찰이 외부자까지 모셔놓고 같이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외부자 같은 경우에는 민변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죠. 그래서 과연 민변 출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쪽을 많이 한 그런 변호사인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된 자문이었나 이런 것에 대한 논란도 이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 내부에서 경찰 내부 인터 망이죠. 회사로 치면 사내 게시판 그런 셈인데 경찰인들만 내부에서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에 이렇게 경찰 내부에서 배임 혐의로 관련해서 그런 자문 자체가 문제였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결국에 서울 서부지검이 경찰 수사 전반적으로 부실하다 라고 돌려보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자문을 구한 것도 좀 그렇고요. 지금 또 무엇보다도 가장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지금 과연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해서 이걸 덮어버리면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배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경찰이 구강 수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 꼴이 너무 우스워진 것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던 상황이긴 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 좀 이상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현직 경찰까지 이번 수사가 이상한 건 경찰 수뇌부가 정권의 유치를 봤기 때문이다 라는 글을 올리면서 지금 논란이 더 커지고 있어요. 네. 경찰의 정치적 중립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서 대통령 발언하면서 이 촛불 얘기도 잠깐 나왔고 반칙과 특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인 국민이 똑같은 방식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저처럼 문자메시지에 근거해서 여러 차례 배임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경찰이 이거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라고 검찰이 그대로 송치할 것이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앞서 대통령이 촛불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라고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사실상 촛불에 대한 상징적인 인물들로 청와대는 조금 인정성이 있지만 JTBC 손석희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사람보다 촛불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게 되는 경찰 간부의 비판 속에서 우리가 보듯이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경찰이 외부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얻었는데 그 자문을 얻었던 변호사도 민주사유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출신 변호사라면 어느 정도 정치적인 편견을 가지고 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비판과 지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좀 제어하기 위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여론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게 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한 걸음도 앞으로 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경찰이 보여줬던 정치적 중립적을 중립을 지키지 못했던 행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드루킹 사건 속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수 지사가 경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과연 여기서 경찰이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를 했을까요? 결과적으로 허익범 특검이라고 하는 특검이 최종적으로 출범되고 난 뒤에 김경수 지사는 기소되고 결국은 구속까지 되게 되는 선거를 받은 적이 있는데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시위를 받기 위해서 정권으로부터 얼마나 정치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지 그것이야말로 촛불이 얘기하고 있는 민심이고 반칙과 특권으로부터 벗어난 세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